여러분 안녕하세요. 감성아트 선생님이에요. 앞으로 여러분과 미술 수업을 함께 할 예정이에요. 그럼 지금부터 미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. 네, 6월부터 키즈복토리와 함께 콜라보로 진행할 키트입니다. 앞으로 감성아트에서는 다양한 재료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재미있는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. 그럼 이번 6월에 진행한 키트를 이렇게 소개해드릴게요. 바로 캠핑이라는 주제인데요.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첫 번째, 지렁이. 두 번째, 캠핑 요리. 세 번째, 밤하늘 수채화입니다. 그러면 제가 여기 안을 열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짜잔! 이렇게 박스를 열었더니 세 가지의 키트가 나와 있어요. 첫 번째는 지렁이다, 두 번째는 캠핑 요리, 세 번째는 밤하늘 수채화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, 지렁이다에는 캠핑을 통해 관찰한 흙속 동물들을 알아보고 찰흙을 이용하여 지렁이와 다른 동물 친구들을 만들어줄 거예요. 두 번째는 캠핑 요리에 캠핑에 가서 느끼는 먹을 때의 행복한 표정과 그리고 고기 굽는 모습, 그리고 클레이로 맛있는 요리까지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. 세 번째는 밤하늘 수채화인데요. 캠핑에서만 볼 수 있는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수채화로 표현할 예정입니다. 그러면 모두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